광주시가 문체부 주관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계림초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림초교는 도시 재개발로 초과밀 학생술을 보이고 있고, 주변 대단위 아파트와 구도심 특지 개발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한편 계림초교는 도시 재개발로 학생술을 보이고 있습니다.